안녕하세요. 앞서 소개받은 메가존 클라우드의 석일주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서 이런저런 세션들도 듣고 그랬었는데 너무 좋은 세션들도 많고 특히나 이제 업계에 일단 화두죠. 생성형 예의 관련해서 저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발표를 좀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모쪼록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돌아가셔가지고 내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좀 동력을 얻으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자면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아시아권에서는 업계의 1위 MSP 회사이고요. 인프라 스트록트도 포함해서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오늘 주로 얘기할 AI와 데이터 분석에 관한 영역까지 고객과 함께 비즈니스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아젠다는 첫째로 일단은 저희가 이 생성형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들이 어떻게 저희가 나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그리고 고객에게 일종의 프레이머하고 방법론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시화해서 해야지만 동력을 넣어줄 수 있는지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방법론을 통해서 추진하고 그리고 추진 중 그리고 추진 완료된 사례들을 몇 개 조금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새 많이 말씀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민주화, 대중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한 10년 전 전에 클라우드라는 기술이 왔을 때 쫙 받았던 느낌이랄까? 생성형의 얘기가 단순하게 오픈 AI나 아니면 클라우드의 어떤 모델이다 무엇이다 그것들이 참 똑똑하더라. 그 기술이 어떤 거지 이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클라우드가 도입되면서 비즈니스 담당자 그리고 제품 담당자 그리고 개발자 운영자까지 해서 한 10여 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생성형 AI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저희 생각과 결을 같이 같이 갓트너라는 글로벌 회사에서도 2026년까지 한 80% 정도의 사람들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생성되는 비즈니스가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고 리포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클라우드라는 것들이 도입됐을 때도 한참 이 섀도우 IT라는 말이 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림과 같이 회사에서 조직 내에서 어떤 것들은 인가된 소프트웨어다.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활용하는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섀도우 IT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어느 컨퍼런스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시는 분 하니까 손을 이렇게 막 들으셨어요. 그러다가 어 그거 비인가 소프트웨어 아니니까 손을 다시 이렇게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상을 보면서 이게 무엇일까 이게 지금 이대로 된 상태를 기업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 되게 많이 고민이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이 섀도우 IT라는 게 안목적 위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기 표현된 것처럼 표준화가 일단 안 돼요. 저걸 쓰기 시작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 방식으로 써서 효과를 내고 어떤 사람은 이 방식으로 써서 효과를 내는데 나중에는 그 시간이 지나가면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에 대한 일종의 기술부체죠. 표준화를 시키기 위한 비용이 나중에 많이 드는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과거에 클라우드형 사스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기업에서 쓰다가 유출된 사고들이라든지 드롭박스 같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가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버넌스 통제력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정보의 식별 문제들도 생기고요. 이런 암묵적인 위험들이 있는데 두 번째 반대로 순삭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섀도우 IT를 용인하면서 생기는 기업의 효과들도 있거든요. 그게 어찌 되었든 개인의 업무 생산성이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예전에 기터브나 이런 것들 사용 안 하고 그리고 이게 분산해서 무엇을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결국에는 그것이 생산성으로 당연하게 증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은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이것을 통해서 경쟁사 대비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무조건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거하고 대치되는 건데 거버넌스 통제력이 약화되지만 어찌 되었든 향후에 이것이 문화적으로 안착되었을 때 개개인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그 경험만으로도 기업이 내재화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나중에는 이게 한 번에 가려면 변화관리 비용이 많이 필요하시거든요. 교육이다 뭐다 해서 그런 거에 대한 문화적 수준의 기술혁신이 언제나 부작용도 있지만 당연하게 그거하고 상응하는 순작용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서비스 발전 속도도 이와 같이 좀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바는 이것을 지금 직원들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내부의 업무를 사용할 때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망하지 말고 이제는 관리로 전화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미 어떤 형태로건 어떤 형태로건 업무에 활용하고 있음을 좀 조직에서도 받아들이시고요. 그것을 조직 차원에 수용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머릿속에 그냥 업무하는 거를 외워서 집에 가가지고 집에 있는 PC에다가 업무를 이제 업무에 도움되는 걸 한다든지 아이디어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당연하게도 일어나고 있을 거거든요. 그걸 막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관망만 할 게 아니라 관리로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일이 그냥 일반적인 범용적인 그 생성형 AI 서비스들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 뭐지? 회사에서 내가 이것을 사용해 보니까 어? 내 회사에서 하는 업무에 정말 도움이 되네? 라는 회사의 데이터들와의 연계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하나가 아니라 거버넌스를 계속 관리할 수 있게 내부의 작은 변화로부터 이런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이 케이스에 잘 된 거를 다른 부서에 아니면 다른 프로세스에 좀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세 단계로 추진하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첫 번째는 일단 무조건 문화적으로 수용함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찌 되었건 직원들이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해서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 내재화시킬 수 있는 걸 만들어내자 라고 하는 문화적으로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수용을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두 번째는 크게 가는 게 아닙니다. 대단하게 크게 가서 수많은 돈과 에너지를 써가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프로세스에 한 번 적용을 해가지고 효과를 본 다음에 그 효과의 경험을 다른 프로세스 다른 프로세스로 확대해 나가는 스몰 석세스 형태의 방법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프로세스를 확대해서 향후에는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또 일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 회사만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저희가 제시하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본격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고안하고 고려하고 고객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일종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에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가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모든 신기술이건 어떤 기능이건 저것들이 다 포괄을 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봤을 때 어떤 회사의 전략이 생기면 프로세스를 정리하는 비즈니스 아키텍처라는 것이 있고 그거에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지 정리를 하고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이제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적재되는 DBMS에 적재되는 이런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서 어떻게 로지컬하게 만들지 그리고 내가 이걸 구현하기 위한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지속 운영 가능하게 한 비기능이 있는지를 정리하는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영역이 있고 그것들이 이제 각각의 기술 요소들로 옆에 서 있는 것처럼 이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서비스들이나 어떤 기술을 선택하면 되는지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IT라는 일들이 다 일어날 건데요. 옆쪽에 보시는 것처럼 프로세스가 사실은 알게건 모르게건 어느 회사건 저 프로세스 자체가 기업의 자산입니다. 말하기 어려울 정도 되게 큰 자산이고요. 결국에는 프로세스가 자종화되는 것도 프로세스의 타스크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 타스크가 좀 더 편하게 자동화되는 것 뿐이지 프로세스 자체가 정의했던 그 요소는 사나도 사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안해야 될 거는 프로세스의 각 타스크들을 보면은 일하는 어떤 단위 타스크들의 앞뒤에 어떤 데이터를 요구를 하는지가 아마 회사 내에서 증명이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원이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어떤 BI 대시보드를 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인사이트를 다시 또 재생산해가지고서 다음 프로세스에 넘기고 다른 협력 부서에 넘기고 이런 일들이 다 있으실 거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데이터가 저희가 말하는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아 이 데이터를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했었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했었지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흐름과 같이 설계되고 요구사항, 비기능 요구사항이 정해지면은 그것을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하면 되는 거고요. 아래와 같이 그 다음에 그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에 수용하고 있는 것들을 선정을 해서 특히 아마존 서비스 같은 경우에 최대한 많은 요구사항들을 수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구현을 하시는 게 방법이고 생성형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에 생성형 AI를 적용하는지 이것을 먼저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단순하게 어 그냥 어 저기 퍼블릭 어떤 서비스에서 PDF를 띡 올렸더니만 뭐가 잘 나오더라. 뭐 그런 거 가지고 사실 일이 되진 않거든요. 기업의 프로세스에 적용하는 거는 그냥 개인이 일반 개인이 퍼블릭 서비스를 사용해가지고 그냥 아 이거 신기하더라 좀 나한테 도움이 되더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최소한의 지켜야 될 품질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질을 진단하고 확인하려면은 내가 어떤 프로세스에 이걸 적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가 우리 조직에 있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가져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단계에서 이걸 도와 어 그 이롭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흐름이 정의되셔야 되고 그리고 각각 이게 어 뭐 직원 한 10명이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인 뭐 수천 명의 전직원 대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인지를 정의하셔서 기능과 비기능을 정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아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술을 시장에 있는 어떤 기술을 선정해야지 뭐 일례로 어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하나를 뭐 제일 똑똑한 모델 하나 이렇게 특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고 창의력이 요구하지 않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단순하게 요약을 해달라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클러드 인스턴트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고 뭐 그 친구들한테 갑자기 뭐 시를 써줘 이런 거 시킬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델 자체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려면 앞쪽에 정의가 돼 있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단순하게 아 똑똑한 모델이 어디 랭킹 사이트 가보니까 좋은 모델이 다 좋은 것들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종의 방법론을 만든 게 물론 이제 그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뭐 분석 설계 개발 고도화 상투적인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각각의 레이어에 저런 형태로 세부의 타스크들을 정해서 저희는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냥 PDF 올려서 뭐가 됐어 안 됐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는 이게 일종의 스파게티 현상이라고 해서 왜 되지 얘는 왜 되지 왜 안 되지 에 대한 진단 자체가 전혀 안 돼요. 이게 생성형 AI가 약간의 블랙박스인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저 정도의 어프로치는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상세하게는 하나하나마다 더 구체적인 템플릿과 방법분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걸 일일이 다 설명시켜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저 정도 수준은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진짜 내가 관찰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형태로 우리 회사에 생성형 AI를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레벨에 상응하는 네 가지 요건들을 저희는 저 에어리어에서 지금 다 커버를 하고 있고요. 이따가 이 방법론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진행한 고객들의 사례도 잠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네 뇌가 나왔죠. 뇌가 이게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전에 이거 유행하셨을 때 시절을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딴 생각 이런 걸로 유명했잖아요. 보니까 제가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한 게 딱 이거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LMM을 저렇게 한번 모델을 저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저쪽에 점으로 환각도 있고 말하는 방식도 조금 모델마다 틀린 것도 있고 학습된 데이터도 어느 시점인 건지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학습 및 추롯 즉 뭔가를 막 열심히 외워서 앉은 자리에서 열심히 외운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툭 찔렀을 때 그냥 답을 하는 아이라고 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게 항상 실시간성일 수는 없거든요. 계속 그래서 옆쪽에 검색 증강이라고 요즘에 항상 흔히들 말하는 레그의 영역이고요. 여기에 이제 가이드나 매뉴얼 규정 정형 데이터 최근에는 벡터 문서가 퍼블릭 시장에서는 문서가 해서 벡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레그의 영역은 단순하게 벡터 뿐이 아닙니다. 어찌 되었든 넓은 의미에서는 생성형 AI가 보다 더 정확한 답을 해주고 보다 더 내가 원하는 답을 해주기 위해서 문서 데이터도 벡터라이즈한 문서 데이터도 있지만 정형 데이터 또한 포함되고 쉽게 더 나아가서는 외부의 API를 콜해서 가져온 데이터 가지고 전부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을 좀 설명을 하자면은 학습 및 추론을 하고 특히 아래쪽에 LMM을 만드는 영역은 그냥 인재를 양성하는 느낌 자식농사하는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뭘 자꾸 가르쳐가지고서 겨우겨우 대학교를 졸업하게 만들어놨다. 이게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보면은 그 A라는 모델이 어떤 회사에 입사했다고 과정을 했을 때 그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이나 규정이라는 것들은 따로 참고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규정도 연 단위로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떠한 제도나 아니면 신기술이나 아니면 새로운 프로세스나 새로운 부서에 하는 방식들도 계속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데이터 라이프사이클이 충분히 긴 거가 학습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오늘 6월달 매출 실적을 열심히 학습시켰어요. 7월달 매출 실적을 또 학습시켰는데 6월달 매출 집계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데이터를 쉽게 RDBM에서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생성형의 AI가 이걸 만약에 학습시키는 데이터로 간주를 하는 순간 얘를 다시 학습시켜야 돼요. 사실 이러기에 너무 워크로드가 많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긴 것만 예를 들어서 지구는 둥글다. 몇 대 대통령이 둥글다. 이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 데이터에서 완전 팩트가 증명이 된 것이 현재로서는 앞으로 모델의 퍼포먼스가 더 좋아지면 현재로서는 가장 가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라이프사이클이 긴 것이 학습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의 것은 다 레그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실적이나 아니면 어떠한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의 개정 주기가 너무 짧다. 충분히 짧다. 한 달 안에도 어떤 예를 들어서 회계 마감 시점에 어떤 규정들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치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레그의 대상인 거지 학습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넘어오야 할 것은 LMM 모델은 하나의 어떤 지능을 가진 무언가고 기본 일반적인 수준에 얘가 고등학교 수준인 것도 있고 초등학교 수준인 것도 있고 대학교 수준인 것도 있겠으나 거기에다가 항상 필요한 것은 우리가 시키는 일에 필요한 데이터를 옆에다가 참고서처럼 널어줘야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큰 하이레벨의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만든 것은 이러한 영역이 있을 거예요. 무엇이든 어쨌든 내부에서 비즈니스 활동이라고 남는 것은 다 전부 회사의 어셋이라고 간주하셔도 됩니다. 인사부서가 인사 규정을 만드는 것들도 포함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어떠한 인사 통계라든지 아니면 매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데이터 어셋들도 전부 다 자산이고요. 이것을 단순하게 문서 검색을 어떻게 해서 얘는 말을 잘 하는 애니까 그냥 벡터라이즈 해가지고서 던져서 내가 무언가를 받아서 뭔가를 하면 그냥 말을 잘하는 아이지 에서 그쳐가지고 비즈니스의 탄력을 못 받으시기보다는 내부에 데이터를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출 집계가 실적이 있었어 외부의 경쟁사 실적은 어땠어 이런 데이터들 정형 데이터들을 다 준 상태에서 기존에 어떤 내부의 마케팅이나 아니면 경쟁사 분석 반복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겹쳐졌을 때 비로소 내부에서 아 이게 비즈니스에 적용해서 우리가 효율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것들을 잘 오케스트레이션 하기 위한 파이프라이닝을 이제 구성을 하는 게 어 그 핵심일 거고요. 저기 보시면 가운데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것도 있는데 최근에도 많이 좀 우를 범하신 고객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A라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통해서 생성형의 AI를 만드셨는데 그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내부의 데이터를 연계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임원진들은 C레벨들은 예를 들어서 임직원의 연봉 테이블을 다 볼 수 있는데 일반 임직원들이 누구의 연봉을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는 저 레이어에다가 데이터 거버넌스를 기능적으로 구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코스트가 서문코스트인 게 어차피 회사에서 쓰는 데이터 플랫폼에는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것들이 다 투영이 어느 정도의 회사들은 다 투영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와 같은 프레임을 만들면서 어프로치한 회사들은 데이터 거버넌스는 기존의 것을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서 AWS의 레이크 포메이션 사용해서 회사의 인증 기반으로 A라는 사람이 볼 수 있는 데이터와 B라는 사람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서로 다르게 만들어 놓으면은 저 생성형 AI 어플리케에서 그것을 굳이 구현할 필요는 없는 영역이거든요. 단순하게 데이터 거버넌스를 투영만 하면 되는 일이라서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조금 크게 보고 어떻게 보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거버넌스나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생성형 AI 영역에 대해서는 경쟁적으로 모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내일 또 어딘가에서 또 좋은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모델 자체의 성능을 평가하는 체계 계속 만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담이지만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요새 말이 많은데 저희는 조금은 약간은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조금 뭐라 할까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프롬프트를 많이 넣는다는 의미는 해당 모델에 락인이 되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특히나 시스템 프롬프트라고 해서 뒤쪽에 숨어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실 때는 최대한 범용적인 제네릭한 영역으로 두고서 그 범용적인 지시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생생양의 모델을 바꿨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보셔야 아주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UI, UX 영역은 기업에서 사용하시는 어플리케이션들의 어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적절하겠다. 그룹에 통합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그냥 사용자의 프롬프팅을 아주 받지 않고 완전 자동화형으로 UX 없이 그냥 가겠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가장 축약하자면 소개해드린 것처럼 저희는 데이터를 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의 데이터가 있으면 기존에 아마 정보 개성 시스템에 보면 위쪽 라인처럼 수집, 처리, 적재하고 DW, 데이터 마트 만들고 BI 대시보드 같은 걸 만들어서 임원진들한테 보고하고 데이터 인사이트를 뽑고 이러셨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 데이터를 수집, 처리, 적재한 다음에 생성형 AI로 가기 전에 일종의 하나의 더 생성형 AI형 데이터 세트를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 모델링이 안 돼있고 단순하게 PDF 문서를 딱 넣고 그냥 CSV 파일로 그냥 기존에 보던 마트 테이블로 그냥 넣어놓고 그러면은 한계에 부딪히실 거예요. 좀 많이 경험해 봤고요. 저희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서를 데이터화하는 것 그리고 기존에 마트 테이블이나 기업용 데이터를 어떻게 생성형 AI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델링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널어놓은지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대부분 저 위쪽에 있는 것처럼 시작을 하세요. 쿼리가 있고 뭐 날리면은 사용자 질이죠. 날리면 뭐 인베딩된 무언가가 있대. 그러면서 벡터라이즈를 하니까 어, 어, 적당히 잘 뽑아오네. 그러다가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게 왜 되지 왜 안 되지 하면서부터 점점점 갈피를 못 잡으시다가 그나마 저희하고 같이 하신 고객분들은 아래까지는 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 번에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쉽게 쉽게 퍼블릭 시장에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수준에서 하는 것들은 저 위 그림 가지고 될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의 어떤 프로세스에 적용하는 거는 예, 저만큼 생각보다 복잡하게 구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핵심 포인트를 좀 정리하고 요번 챕터를 넘어가겠습니다. 프로세스에 맞게 잘 정리된 데이터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데이터 카탈로그가 있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한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체계가 잘 정리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생성형의 모델이 활용 가능한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 생성형의 A라는 이름이나 특히 아마존의 베드락이라는 서비스 이런 것처럼 아래쪽에 내가 진정 이 프로세스에 가장 최적화된 모델은 다양한 선택지로 내가 선택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AWS 쪽에서 저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들은 당연하게도 전통적인 S3, 글루 그리고 저희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쓰는 노트북이나 세이지메이커, 파인 튜닝이나 이런 것도 하기 위한 이런 환경들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카탈로그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레이크 포메이션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글루 카탈로그, 아테나 이런 전통적인 데이터 서비스들 하고 베드락 서비스를 주로 사용해서 고객과 함께 서비스를 만들어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례하고 핵심 고려사항을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고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말고도 되게 다양한 케이스로 굳이 유형을 따져보자면 이런데 여러가지 자문 형태들이 좀 많았어요. 사실은 엄밀히 보면 조금 무리하게 요구를 아직은 아직 시기상조인데 좀 무리하게 요구하는 사례들도 있었고 제일 첫 번째 나온 것처럼 아주 단순하게 가장 일반적인 사례죠.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었어요. 모 회사에서 제조 회사인데 모 회사에서 영업일지 지리를 통한 영업전략 마케팅 업무를 좀 뭔가 도움을 해보자 이거였는데 이 고객은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섀도우 IT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문제가 된다 싶어가지고 저 회사에서는 일단은 그 생성형 AI 퍼블릭으로 공개된 생성형 AI 서비스를 일단 전사적으로 다 막으셨어요. 근데 막았는데 막는다고 안 쓰냐 아니시죠. 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거를 만들어 놔야겠다. 내부에 직원들이 쓸 수 있게. 그래가지고서 단순하게는 처음에는 단순하게 그냥 무언가 그냥 일반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이걸 하나 넣어놓자 하다가 저희랑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데이터가 조금 내부의 가장 큰 자산인 것 같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니 대표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회사가 어쨌든 이렇게 매일매일 뭔가 귀찮겠지만 말을 해서 업무 일지를 한 10여 년 정도를 계속 남기게 했대요.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일종의 시스템이 있으셨어요. A라는 어떤 회사랑 어떤 미팅을 했고 어떤 이슈 때문에 어떻게 처리했다 이런 것들을 남기게 했는데 그 데이터를 다 여기다 얹어볼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가능합니다. 라고 진행을 하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인사이트를 얻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되게 잘 접근을 하신 거죠. 우리 회사가 강점이 있는 게 뭐지? 우리 데이터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겠네. 라고 해서 널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새로운 비슷한 유행의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전략 상품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고객을 어떻게 풀어치에 대한 인사이트를 다른 직원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부의 자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옆에 보시면 있겠지만 영업일지 모드라는 게 있고 하나는 이제 일반적인 거죠. 영업일지 모드에 대놓고 시 좀 써줘 그러면 시 안 써줍니다. 근데 두 번째 모드 가가지고 일반적으로 문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냥 마치 그냥 퍼블릭의 서비스들처럼 사용할 수 있게 두 가지를 공개를 해놓으셨고요. 향후에는 이 고객들은 이제 저희하고 같이 함께 다른 형태의 특히 이제 기업 데이터를 엮는 뭐 고객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제품 재고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엮는 작업도 함께 수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커머스 플랫폼인데 어 이 사례도 굉장히 처음에 접근법 자체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일단은 가장 크게 전략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이 채팅창만 보면은 단순하게 저희가 이제 과거에도 구글의 검색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그냥 키워드만 쳤잖아요. 뭐 뭐 뭐 뭐 생성형 AI 생성형 AI 뭐 클러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키워드 형태로 검색을 했다면은 이제 조만간 한 1, 2년도 안 돼서 사람들은 이제 저 창만 보면은 다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 그 고객님들 회사에 이제 이커머스 사이트에 자연으로 이제 검색을 해봤죠. 아무것도 안 나오죠. 당연하게도. 기존의 이제 상품 검색 엔진이란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키워드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상한 거 아니냐 해보자 라고 해서 기존의 상품의 검색 엔진 그리고 기존의 마케팅이나 아니면 상품 프로덕트 매니저들이 관리하고 있는 해시태그 이런 것들을 오밀조밀 모아서 저희한테 모델링을 맡기셨고요. 그 모델링을 기반으로 생성형 AI와 결합해서 저렇게 적절하게 답변하는 것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 오른쪽에 그림이 나오는 것까지는 아직은 이제 아직은 투비 이미지인데 첫 번째로 저 닥스운트 키우고 있는데 수제관식 추천해줘. 그러면은 사실은 강아지 사료라고 하는 거는 회사마다 다 키워드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생성형 AI를 썼을 때 장점이 뭐냐면은 닥스운트라고 키워드가 안 돼 있는데도 닥스운트가 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개 상품을 추천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성형 AI가 검색 엔진에도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저 당연히 상품 페이지 레이블링에는 뒤에는 이제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냥 뒤에는 아무 자료가 없는데 저 실제 데이터 안에는 내가 이 상품을 고객한테 추천하고 싶은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마케터분들이 작성하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옆에다가 AI가 추천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생성형 AI가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 생성한 메시지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옆에서 고객 경험 강화 쪽으로 랜딩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멀티모달이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비즈니스를 쓸 때는 아 저렇게 자연어를 일단 고객이 자연어를 받아서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비즈니스를 투영해가지고 고객한테 상품을 추천하고 메시지를 준 다음에 그 메시지에 걸맞는 뭔가 미디어를 생산해 주는 형태가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는 가장 적절한 멀티모달의 응용 사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도우미로 활용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조금은 되게 심플하긴 하지만 좀 커다란 것 같아요. 기업의 KDB 자체를 날리지 베이스 자체를 바꿔버리자. 전체적으로. 그래서 큰 로드맵을 가지고서 진행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외부 데이터 크롤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서 계속 어떻게 하면 이걸 가져오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스크롤링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표준화시켜서 계속 랜딩시키지? 그리고 표준화시킨 거를 계속 어떻게 관리를 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사례는 이제 그 세 가지로 일단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가장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딱 세 개를 뽑아서 왔고요. 이제 조금 저희가 상투적으로 얘기하는 오퍼링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맨 앞단에 컨설팅 서비스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하고 최근에는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한테 의뢰를 하신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직원들한테 한 100개 100여 개 되는 사례들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거를 저희는 나름의 전문적으로 유형을 분류하거든요. 이거는 개인의 생산성 강화 역량입니다. 용도입니다. 그러면 아마존 Q 같은 서비스 같은 것들이 맵핑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아니라 이거는 조직에서 프로세스에 내재화시키는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서 페이퍼를 써주면서 컨설팅한다는 의미보다는 고객하고 함께 같이 진행하는 워크샵 함께 진행하는 공모전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저희 같은 서비스 회사들이 잘하는 특화 생성형 모델을 개발하거나 제공하는 것들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지속 운영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걸 함께 같이 운영하는 서비스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내일도 트랙들이 좀 많은데 아마 좋은 세션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으시고 회사에서 사업 추진하는데 동력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